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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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새비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 자 낚싯대는 오토멘 c 662 1m 예 전동률 장착 쇼꼬리더 경심줄 자 10호 자 그 밑에 자 와야 자 대신 낚시에서 나오는 와야 30cm 와야 자 자 편대도 대신 편대 입니다 봉도 마크 라쿠엘 봉도 예 40호 그 위에 눈물방울 요거 뭡니까 이거 반짝이 예 요 하나 따랐습니다 자 목줄 예 목줄 1메다 10 예 바늘 시매바늘 1호 바늘 바로 위에다가 삼미리 캠이 하나 달았습니다 여러분 예 목줄은 5호입니다 5호 예 요래가 시작해 보도록 하기에 미끼는 꽁치 예 미끼를 달아 가지고 한번 내려 가보시지 탐색을 해보시지 탐색을 예 갑니다 아 오늘은 텐야 한번 보여드릴께 예 편의 채팅 해놨습니다 아 아 줄을 내리실 때 조금씩 한번씩 잡아 주시구요 예 체비 꼬임이 들어갑니다 예 아 45메다 부터 내가 45메다 돌게 예 자 45메다 자 용왕님 오늘 오랜만에 통증권 왔습니다 잘 봐 주시오 가나 맞춰 주시오 예 예 예 예 아 자 체비 올리노 예에서 이동을 합니다 아 아 가보시 아 가보시 아 오늘 미리 오면 보람 좀 미치도 있긴대로 맞지 에 왔다. 한 번에 왔습니다. 오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한 번에 왔어. 오 한 번에 왔다. 왔어 왔어. 오 저이가. 아 저이가. 하하 갈치 여러분. 한 마리 왔어 마수구리 마수구리 갑니다. 이제 어이 가자 왜 안나와? 왔다! 한번에 넣었습니다! 옳지! 한번에 왔다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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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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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! 선장님이 30미터 시작이랍니다이! 가자아! 뭐꼬? 왔다이! 옳지 옳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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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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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에 시어를 좀 갔네! 간만에 시어를 좀 갔어요! 그래! 갑니다이! 에잇? 왔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왔어? 에잇? 아잇 나왔다 이건 완전 풀찌다 이건 미키세대인데 이건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아잇은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아아.. 도저히 뭐 안되겠다 되는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만 고생하는데 물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서 소통을 하이시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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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에잇 쓰 ew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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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꽃은 생 잡은 거 여러분. 이야, 노른, 노른 다 익었어. 저는 이 양념 바르고 좋아합니다. 양념. 아, 이거장님 쫙 발라. 좋습니다. 자, 발라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꽃은 생. 음, 꽃은 생. 음, 꽃은 생. 음, 맛있다. 이 쌀밥에 다 깔치 올려가지고, 예. 자,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. 더운 날씨에. 자, 이분 태풍 지나고 나서. 자, 좋은 날씨에. 축하하겠습니다. 자, 고생했습니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